자, L이나 L로 방향을 이동하려면 L이나 왔다갔다 하십시오. 그리고 A를 눌러 떨어지게 하십시오. 계속하다 R. 더 큰 레벨의 과일로 합칠 수 있습니다. 넘치면 종..끝납니다. 11종입니다. 수박을 만드세요. 오케이. 너무 쉽죠? 내 점수. 온라인 점수? 나 온라인 안되있나? 나 온라인 있..어, 나 온라인 됐네. 오케이. 레디 고! 떨어뜨려. 자, 포도. 자, 이렇게. 합쳐. 오케이. 포도. 오케이. 너무 쉬운데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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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건 끄트리로 보내고. 다음에 보내고 안오게 안오게. 옆으로 밀어내면서. 그쵸? 다음에 적어봐. 응. 저거봐. 응. 이쪽으로. 합쳐버리고. 오케이. 저거. 딸기. 오케이. 딸기. 오케이. 딸기. 오케이. 딸기. 뭐야? 너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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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라봉. 오케이. 밀어. 이걸로 밀어. 아! 이제 안되네. 끝에가. 이걸 밀어. 팡! 잠시만요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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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케이 합쳐지고 오케이 옆으로 가게 하고 오케이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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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랑 얘랑 저거 합쳐져야되니까 요기로 가고 포도 여기로 보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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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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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진다 합쳐진다 뿅 오케이 오케이 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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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 통 오케이 요것도 합치면 되죠 오케이 통통통 오케이 오케이 포도 이걸 밀어내 밀어내 압박 넣어 압박 넣고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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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면서 합쳐버리면서 밀어내 밀어내 오케이 들어가면서 밀어내 오케이 만나면서 밀어내 밀어내 구겨넣어 여기서 구겨넣어 구겨낼 필요없어 쟤 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빵 종수 빵 포도 포도 빵 빵 빵 눌러 오케이 끝에를 완성시키고 가는게 낫겠지 빵 뿌옥뿌옥 이렇게 하는거거든요 빵 저건 합쳐지면 안되고 여기서 합쳐져야되고 빵 오케이 오케이 포도 밀어 밀어 물어 밀어 밀어 빵 왜 안맞나 밀어 빵 빵 밀어 그리고 포도가 오케이 포도 빵 귤을 오른쪽으로 만나는게 낫지 빵 아 미친 괜찮아 밀어 빵 여기도 빵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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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빵 빵 빵 빵 꽝 꽝 빵 빵 빵 빵 밀어 밀어 쑤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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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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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 오케이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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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포도 포도로 해서 만나고 만나고 맛나고 만나고 뿌옇뿌옇 요고 사과 만나고 뱀 만나고 빠방빵 오케이 빠방빵 빵 빵 오케이 올려 보내는 건 되게 좋아 이건 좋아 요건 좋아 빵 빵 빵 빵 빵 빵 흠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눌러 눌러 위에서 눌러 눌를누 눌러 눌러 눌를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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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를눌 눌러 잡으시켜 눌러 눌러 자부시켜 빵 자부시켜 자부시켜 빵 자부시켜 빵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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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빵 빵 빵 오케 왜 빵 빵 비 Nvidia 옹케 오케이 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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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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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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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정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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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지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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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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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1점 나쁘지 않죠 1531점 오케 이거 해본거고 동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아 처음 했는데 이정도 나쁘지 않아 다시 시작하게 자 이제 알았어요 이게 만들어질때 양쪽으로 갈라지면 안되니까 큰거를 한쪽으로 몰아야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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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면서 밀어내면서 그쵸? 요것도 밀어내 오케 그쵸? 빵 얘도 사이드로 당구 쳐봤잖아요 탕 밀어내 그쵸? 얘를 보내 탕 아 자 당구 반절 주고 넣어 오케 굴려 끝으로 가는게 낫죠 팡 쟤가 큰거끼를 붙어있어야돼 내가 보니깐 핵심이 큰거끼를 붙어있어야돼 내가 보니깐 사이에 이게 뭐가 끼면 안되고 밀어 저 합칠 생각하지 말고 밀어 아 밀어밀어 오케이 그쵸 밀어야돼 밀어밀어 그리고 밀어 그쵸 턱 이 ㅇㄹ 이거 뭐 괜찮아 괜찮아 요즘 여기 좀 밀어 귤이 되면서 사과가되면서 사과가되면서 아이 딸기라되면서 합쳐 그쵸 이렇게 하는거고 저기랑 저기랑 또 붙여야되거든 이 정도는 충분히 이 안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가고 이 틈은 계속 채우지 말죠 여기 만들어버리면 만들 자신 있으면 만들어도 돼 이건 만들어도 돼요 만들어도 되겠다 만들어 만들어 이걸 여기다 넣을게요 붙여넣고 여기다 만들어 그럼 귤이 되죠 귤 오케이 딸기 일로 보내 그리고 사과인데 사과가 만들어지면 뒤로 가겠죠 그럼 얘가 갇히겠지 사과가 만들어지면 사과는 여기서 만들자 오케이 그리고 이게 만들어져서 덮이면 안돼요 저 귤이 덮이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여기서 귤을 이 안쪽으로 넣어야 돼 이렇게 이 정도 오케이 이거 닿아야 되는데 밀어볼께요 밀어볼께요 여기를 빨리 이걸 제거해주는게 좋은 안쪽으로 stabil 동화 끄 계속 넣어 계속 넣어 압박 넣어 아 씨바 안해 잠깐만 그니까 저 큰 과일 사이에 뭐가 끼면 안 돼요 당구 당구 오케이 저거를 보내자 당구로 오케이 요거를 최대한 밀어서 저 누구지 저 저 저 배 배랑 복숭아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은 여기다 이걸 올려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 올려놓고 아 미친 아 조졌다 아니다 아니다 제발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저 배가 만나러 가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요렇게 아 이쪽으로 떨어지네 자꾸 차라리 이걸 밀자 이걸 밀어서 보내자 이걸 밀어서 보내 이걸 밀어서 보내 이걸 밀어서 보내 이걸 밀어서 보내 만났죠 저 배랑 복숭아 만났죠 끝났으면 이제 사과랑 다 뭉쳐있죠 그럼 끝난거야 요건 요거대로 가 그리고 얘는 합쳐 얘는 여기로 가 사과끼리 만나면 좋은데 사과는 사과대로 나중에 먼 길 보면은 여기는 여기까지 좀 떨어져도 되는데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사과가 사과가 굳이 안만나도 돼요 안 만나도 돼요 요거하면 사과 사과 사과가 배 끝났죠 사과 사과 배 복숭아 사과 사과 배 복숭아 흐음 음 근데 아래에 있는 배가 붙어있기때매 이거 뛰면 안되고 일단 여기다 놓고 이 충격으로 밀어내죠 이 충격으로 밀어낼게요 빵 아 이렇게 되면 씨 으음 으응 괜찮아요 충격으로 밀어낼게요 충격으로 밀어낼게요 아직 괜찮아요 충격으로 밀어낼게요 오케이 충격으로 밀어내죠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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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쯤에다 놓고 이걸 합치면서 충격으로 밀어내 아 잠깐만 왜 글로가 오케이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합쳐지면서 밀어내면 되니까 합쳐지면 팡 하면서 밀어내 질까? 일단 붙어있다는거는 굉장히 고무적임 합치면서 밀어질까? 합치면서 합치면서 밀어질까? 이거 커지면서 밀어내거든요 이거 커지면서 밀어내거든요 무조건 밀어내거든요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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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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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밀어내 아 조졌다 여기서 커지면서 밀어내 밀어내 오케이 뭐야 이거 왜 왜 뭐 왜 왜 밀어내 밀어내 어? 사고가 날라갔다고? 체리시치? 체리시치? 체리시치 날라간? 아호 체리시치 체리시치 근데 나 감을 잡았어 큰 것끼리 붙이고 밀어내고 미루고 작은 것끼리 계속 키울 필요가 없어 큰 것끼리만 붙여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되는거야 큰 것끼리만 붙이면 돼요 근데 이게 떨어졌을 때 충격 때문에 팡 생각한거랑 멀어지는데 그것만 잘 감싸면서 가면 돼요 아까도 감 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팡 자 이거 뭐 사실 포석은 별로 중요한게 아닌데 당구 굴려주고요 오케이 자 여기 팡 이거 뭐 중요한게 아니야 아 아 중요한거 아니야 여기는 뭐 팡 큰 것끼리 모아주면 돼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저리가 당구 당구 오케이 뭐 여기는 끝에 모아주는게 좋고 빵 그래서 얘랑 얘는 키워주면 좋죠 포도로 만들어서 포도로 만들어서 당구 포도 만들면서 당구 그쵸? 저쪽으로 붙여줘요 저쪽으로 붙여줘요 요거 요거는 저 체리는 키워놓는게 낫듯 요것도 키워놓는게 낫고 요것도 키워놓는게 낫죠 일단 사이드에 놓고 체리 사이드에 놓고 체리 사이드에 놓고 포도 키워야죠 빨리 키워야돼 애를 체리 키우고 나 파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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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했으 끝났어 끝났어 빵 음 줄이니까 밀어 여기서 오케이 그리고 사과는 사과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튀면서 이렇게 되겠지? 아 요거를 이쯤에다 놔 안 가려지게 오케이 아주 좋아 그리고 밀어 그리고 이렇게 놔 아 끼는건 싫은데 끼는건 싫은데 아 아 아 이게 봐봐요 이게 합치고 싶어가지고 합치면요 여기서 조지는거에요 왜냐 이걸 합쳐버리면 이 이 포도랑 딸기 찌꺼기가 안돼 그니까 딸기가 합쳐져서 포도가 되고 포도가 돼서 해야지 찌꺼기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합쳐버리면 안된다는거야 아시겠어요? 요거 요정도로 요거는 어떻게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딸기만 있으면 되는데 이건 옆에 합쳐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내려놓습니다 조용히 말이죠 조용히 그리고 여기서 딸기 합치면은 포도 귤 저 감이 되기 때문에 합쳐 합쳐 그리고 사과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중앙에 있는 것을 작은 덩어리로 만드는게 아니고 큰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결국 큰 덩어리끼리 붙게 되면은 어찌됐든 이루어질 수가 있다 수박까지 가려면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이거 이 중간에 가려지는 것만 우리가 제거를 해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잔잔 바르는 사이드로 큰 거는 안으로 아셨죠? 세 번만에 저는 파악했습니다 쓰읍 이거는 뭐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감은 이 정도 아 여기 아 이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건 좋아 팽! 오케이 자 보세요 보세요 여긴 안으로 들어갈 딸기가 안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사이드로 밀어 아 씨 체리가 꼈는데 괜찮아 오케이 체리는 체리들 합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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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포도 새로 키워야겠다 감귤 체리 아 아 아 아 아 simplement 포도 포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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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오케이 사이를 키워야죠 오케이 이거 뭐야 사과 사과 가베 빠바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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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이거까진 괜찮아 자 여기서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연쇄작용 눌러! 눌러! 아 그렇게 합쳐주면 안되는데 빌어먹을.. 야 이렇게 합쳐주면 안되는데 괜찮아 여기서부터 키워 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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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가지마 제발 아래로 가지마 제발 가지마아 오케 나쁘지않아 오케 만나겠다 만나겠다 오케 이렇게 된거에요 머릿속에서 다 계산이 끝났어요 저는 사실 되게 깔끔 알못이 봐도 깔끔하죠? 알못이 봐도 깔끔해요 이거 그냥 먹으면 되죠 넙죽 하아..이게 합쳐지면은 요거는 그냥 합치면 되고 아 너무..나 이거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 캡쳐좀해도 돼요? 아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 포석이? 요기에..여기도 들어가면은 못들어가지 저..저 딸기가 그죠? 딸기가 못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포도로 밀어버리면? 아 미쳤다 체리가 갇혔네 아 이러면 안되는데 다 갇히면 안되는데 짜부쾅! 그치 짜부쾅으로 해 오케 해결됐죠? 짜부쾅으로 요거는 여기다 놔 여기다 놔 여기다 놔 여기다 놔 여기다 놔 보인다 나는 보여 난 무빙이 보여 지금 그들이 유기적으로 그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게 보여 나는 쾅 저 체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보이죠? 체리가 갇혀있는거 같았지 난 보여 저기다 체리를 투입하면 돼요 자 영양 안주면서 저기다 딸기 딸기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서 키워가지고 하면 끝나 저기 안에가 비어 차버려 여기서 포도 넣으라고 하지마 포도 넣으면 조져 여기서 포도 아 아 가두지마 가두지마 안돼 안돼 조졌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도 괜찮아 아직도 괜찮아 여기 한번 일단 찌그리고 오케 여긴 이렇게 하고 아 아 아 미친놈 아 저거 만들어주면 미뤄야되는데 확장 확장공사해야되는데 어떡하지? 아 저거 올라가버렸다 아 아 이거 확장공사를 했어야되는데 지금하면 안 밀리죠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근데 이게 확장공사가 돼도 얘가 딸기도 아래로 떨어져야 만들어지는데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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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거 땜에 내 초반 아름다운 포석이 다 날라갔어 오케이 밀어 일단 파인애플 배 복숭아는 아주 아름다워요 아 갇혔네 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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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갇히니까 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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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게 찌부지 오케이 이게 찌부지 그리고 여기서 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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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찌부 찌부 에어 찌부 сол AC 찌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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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씨 쨉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10탄을 깨겠네요 10탄을 깨겠어 10탄을 깨겠어 10탄을 깨겠어 자! 떨어뜨려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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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구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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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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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딸기가 같으면 안되는데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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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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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떨어지마 체리 구겨놔 오케이 구겨놔 구겨놔 체리 구겨놔 마이! 마이! vielleicht 잠시 요 사이 how 이동 hem 훈약 zoo 인간업원 오케이 트릭.. 쟤네 안전방이니까 구겨놔 자 좋아 아주 이뻐 아주 이뻐 아.. 오케이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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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악!! 아니 왜냐면 괜찮은게 합치면 돼요 합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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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또 생겨요 합치면 공간이 또 생겨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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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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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팡 오케이 아.. 이거는 차분하게 하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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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펑팡팡 오케이 펑팡팡 펑팡팡 오.. 체리를 가리면 안되는데? 팡팡팡 팡팡팡 사과 배 배단계로 커지면 아래로 내려오지 않을까? 팡 팡팡 켜 팡팡 팡팡 여기서 여기를 내리는게 아니고 하여튼 저 어떻게 밀어내지? 자, 씨앗을 심자 어쩔 수 없다 커져 커져 그리스도 5. 아기가 왜 자꾸 갇히는거야 좋아보이는 사람 없다고요? 아기가 왜 자꾸 갇히는거야 아 왜 나는 보여요 나는 열판안에 깰사람이니까 보인다고 이건 못깨는판이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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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팡 팡 패바 팡 오케이 팡 팡 아팡 아팡 팡 아팡 팡 팡 팡 팡 팡 팡 팡 팡 아 소화된다 팡 팡 팡 팡 팡 팡 팡 팡 팡 꺼내버리고 팡 todo 팡 팡 팡 겨우 꺼냈는데 가돟네 팡 팡 팡 팡 팡 즈각 팡 pin 저 포도들이 만난다면? 포도들이 만난다면? 눌러준다면? 끼워준다면? 키워서 안에서 커져서 팡! 여기서 안에서 쑤시고 들어가서 쑤셔 들어가! 들어가! 죽어! 소화가 된다면? 오케이 저 안에 숙변들 어떻게 하냐 저 숙변 숙변도 집어넣네 집어넣고 소화가 된다 쫄쫄쫄쫄쫄쫄쫄쫄 이곳에서 재미로 흐르려 조종 놀아 무슨 무게로 누른게 짱이야 만난다 이것이지 이게 뿌옇뿌옇 효과입니다 집어넣어 안으로 집어넣어 이때 집어넣어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숙변 많이 제거했다 몇몇 굴림새 굴림새 오케 굴림새 오케 굴림새 오케 굴림새 오케 글링새 오케 글링새 괜찮아? 오케 글링새 오케 글링새 오케 글링새 아 저.. 저 체리시치가 가면 안되는데 오케 글링새 오케 글링새 오케 글링새 오케 글링새 오케 글링새 지금야!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밀어 밀으면 돼 밀어서 안되는건 없어 밀어 오케 글링새 아 조졌다 아 조졌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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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뚫어트렸지 이걸? 포도시치가 터져야되는데? 겜불 protectors 떨어지죠? 자, 바로 합쳐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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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지고 여기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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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포도시치 자 보세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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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가는가 딴 딴 딴 딸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또 같이 봤네 꺼내면 돼 응 꺼내면 돼 응 응 응 사이에 끼면 돼 응 짜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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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체리시치 체리시치 팡 팡 파라탁탕탕 그러면서 뚫리죠 혈이 뚫렸죠 팡 오케이 팡 개 깔끔 팡 나 이제 파악했어 이 게임 완전 파악했어 이게 어떤 게임인지 알아냈어 내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어달리기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못게 이어달리기라는걸 팡 파라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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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은 이어달리기라는 거 팡 팡 팡 팡 탕 탕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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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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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퉁 암퉁 팡 팡 팡 팡 팡 아 이거 합쳐지면 사이로 들어가랄 것 같다? 팡 조졌다 이씨 팡 팡 팡 팡 끼워넣어 끼워넣어 밀바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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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만난다 저 아래 체리 만난다 오케이 오케이 요거지 밀바닙 팡 나 이 게임의 모든거를 4판만을 깨우쳤어요 팡 팡 팡 타라랑탕탕 파인애플 두개 수박 아 예 멜론 팡 팡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때 무리해서 찍으면 저거 갇힌다 쟤 구해줘 구해줘 직원 아 동료 인간 이때는 인간 퐁 으 칼 퐁 하 하 아 도룬 이거 이렇게 합치면 안 돼 타라랑탕탕탕탕 당황 신경 손 조졌다 호 이때는 호 이때는 팡 팡 팡 체리 어떡하냐 체리를 기다린게 알겠지?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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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zy 체리 체리 심사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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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치 체리 체리 이게 제일 최악이였어 이거 삽추면 안돼 구해 체리 끄네 체리 끄내라고 합치면서 끄네 이거 어떡하냐 아 괜찮아요 여기다 넣고 뿌옇뿌옇 효과 찌부시키면서 커지면서 찌부시키면서 커지면서 찌부시키면서 커지면서 커지면서 그치 이렇게 맛나네 딸기가 이렇게 맛나게 찌부시키면서 끄너기가 역 sever 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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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ез 뿌직 여기다 침투 체리시치 침투 체리시치 침투 제대로 했죠? 아 체리 봐줘 그냥? 이렇게 하면 사과가 옆으로 갈까? 안가 가 체리시치 아 짜증나 진짜 빵 빵빵 자 안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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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끼리 만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건 좋아 자 포도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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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시치 감시치? 요건 좋아 요건 좋아 체리시치? 진짜 이거 잘 넣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흐흐흐흐흫 시치시치? 시치시 저거 만날 수 밖에 없어 저거 눌러 눌러주니까 눌러 눌러주니까 눌러 주니까 눌러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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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눌러눌러눌러 눌러 눌러주니까 만날 수 밖에 없죠 떨어지면서 사과가 사과가 눌러주니까 오케이 이 틈으로 힘들 것 같긴 했어 하지만 눌러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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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준다면? 눌러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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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꼭 만나고 만나고 여기서 합쳐지면서 밀어내! 만나고 헤어지고 밀어내면서 만나고 헤어지고 다왔는데 사과 합쳐주면 복숭아고 사과 하나 더 만들면 되는데 사과가 다왔는데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이거하고 요걸로 시치시치 시치시치 합쳐지고 밀어내 합쳐지면서 밀어내 떨어지면서 시치시치 떨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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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치시치 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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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에에에에 에에에 띠 에에에 아 신기록에서 오 케이 신기록에서 오 케이 자 이만큼 했습니다 음 1등 2등 3등 근데 나 이제 진짜 알거 같애 나 진짜 알았어 나 이거 한 이게 게임이라는 게요 몇 판 해보면 딱 감이 와요 처음엔 상관없어 아무케나 개같이 해도 돼요.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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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척 굶춥 굶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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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쫸? 굉장히 동 거죠 구멍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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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로 싸야 돼 내가 구멍이 구멍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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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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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큰일날뻔 쿵척쿵척쿵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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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약간 컨트롤 쿵척 쿵척쿵척쿵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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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요뿌요뿌요뿌요뿌요 사과 꽃으로 보낼게요 궁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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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다 했다 여기는 나중에 노랑이랑 사과랑 합쳐지면 끝납니다 궁척 Smile Alan 공척 궁척 궁척 삼irst 삼 ano uela bob wed 둘 小 tio 현대초렷! 여기까지는 뭐 너무 쉬워요 아무렇게 해놔도 돼요 나무 안哈囉 체리 체리가 확장공사 하는 거 딱이죠 체리 확장 공사 체리 다음 걸 보라고? 왜요? 체리를 왜 넣어? 체리를 넣어야지 안에서 만날거 아냐 저 안에 안 합칠거야? 어? 아니 다음 거 이거 하면 체리가 남잖아 체리까지 어? 깔끔하게 찌꺼기 없이 하려면 아 진짜 알모딱때메지 으이구이구 화상아 이 짱구야 어? 자 확장 똥구멍 확장 아까 확장 됐었는데 다른게 껴가지고 확장 압박을 넣으면 저게 더 좁혀지는데 확장 아 감추지면 안되겠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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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이걸 넣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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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누르면은 언젠가 저거 될거 같애 내가 봤을땐 누르다보면 확장될거에요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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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이렇게 누르다보면 저거 봐봐 체리가 확장이 된대 이래서 내가 아까 앉는거야 다음 딸기를 이 안에서 깔끔하게 딱 똥을 합치려고 아 근데 얘가 이렇게 붙어야되는데 이렇게 붙으면 안되는데 아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봐봐 포도랑 이렇게 붙고 아 잠깐만 가리면 안되는데 오케이 확장 확장 여기서 포도를 합친다? 진짜 알못 포도는 일로 뺍니다 확장 확장 여기서 그냥 체리를 포기한다? 아니지 다음에 체리가 있으니까 사이드로 넣고 체리까지 해서 대폭 확장 그냥 눌러주면 되요 그냥 언젠가붙아요 눌러주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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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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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겠다는 거구나 오케이 확장 칼춤 한번 쳐주지 뭐 확장 둘 다 살리려면 둘 다 죽어요 둘 다 살리려고 하면 둘 다 죽는다 왼쪽 딸기 포개 확장 여기 똥구멍 확장 체리로 확장합니다 확장은 체리로에요 오케이 이 정도는 딸기로도 확장하죠 확장 저거 합쳐야 되니까 안으로 쑤셔 확장 체리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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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확장이 안되네 확장 꿩 꿩 확장 이거 체리로 확장을 안되요 체리로 확장 안되면 다 안되거든 이게 결국 돌다 돌다 만날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그 뿌옥뿌옥 효과라고 확정 만나죠 확정 저 아래 아래로 합쳐졌어야되는데 이거 넣으면 커지면서 쟤를 가리잖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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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지 그쵸 확장 체리 체리는 여기로 가야될 듯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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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바바바 연쇄작용 이걸 확장을 하네 근데 밀어넣는건 위험하다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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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리가 확장하려고 한다 아 안돼! 아! 체리가 확장했어 어떡하지? 떨어뜨리면서 굴러서 합치기 아 이거 체리가 이걸로 확장해볼까? 나 아직은 확장 이걸로 확장해볼께요 쑤셔볼께요 한번 확장 아 오케이 이건 괜찮아 체리 포기해야될거 같은데 체리 확장시킬께요 확장 요거 하면서 합쳐지면서 확장 확장 오케이 미칭 나 미쳤나봐 잠깐만 아 근데 괜찮아 여기 딸기로 확장 아 딸기로 확장 안될텐데 이건 딸기로 확장 안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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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가야겠다 안되겠다 크게 가야겠다 이렇게 확장하자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렇지 그래서 만나고 만나고 확장 확장 이거 이렇게 뿌옇뿌옇 효과 뿌옇뿌옇 효과 오케이 빠요앤 효과 빠요앤 효과 빠요앤 효과 빠요앤 효과 여기에다 하나 하나 얹어놔야죠 뿌옇뿌옇 하려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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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확장 체리 버려 이거 얘가 안들어간단 말이에요 겨우 어떻게 해야되냐 여기는 체리부터 넣어가지고 또 확장해야돼요 이걸 얘를 막 합치고 싶어서 한다? 그냥 막는 길이에요 그냥 똥구멍을 막는 길이니까 이 똥구멍을 확장하려면 체리부터 집어넣어서 확장을 해야돼 확장 그럼 끝나는데요? 아냐아냐 안 끝나 안 끝나 체리 여기다 깔고 아야다 아 체리 여기다 넣어 아니 그 여긴 딸기로도 들어가니까 딸기로도 들어가니까 충분히 확장되고 아 체리부터 했었어요 아니지 딸기도 돼 충분히 돼 딸기로도 충분히 확장되고 확장 자 안에서부터 틀어막습니다 확장확장 자 딸기 투입 포도 포도가 다음에 나오면 포도 아 포도 안 되겠지 딸기로 확장해 안 돼 안 돼 아 포도가 바로 나오네 확장 조졌다 똥구멍 똥구멍 다쳤다 똥구멍 다쳤다 이거보다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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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다쳐버 다쳐버렸네 아이고 다쳐버렸네 이게 어흑 잠시만 체.. 체리로 뚫을 수 있나 잠깐만 흐흑 아니 잠깐만 이거를 다쳐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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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로 뚫을 수 있나?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일단 뚫어봅니다 체리 두개 있으니까 뚫어봅니다 확정 안닿네 체리가 다음과자 아주 쉬워요 내가 뭐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처음에 큰 덩어리 만드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모으는지 그니까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인애플끼리 어떻게 모으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확장 끝 종수 sup 이거를 다 징검다리를 만들어놓는게 핵심이야 다 이어놔야돼 중간에 징검다리가 끊기면 조져지는거야 고립되고 그래서 안되는것들을 확장을 통해서 이어주는거고 징검다리만 만들면 돼 초반에는 그냥 징검다리만 만들면 되는데 큰 덩어리 큰 덩어리가 어떻게 만나는지는 쓰읍... 아 나 이걸 잘 모르겠어 여기서 바로 포도 놓으면 이제 고립되는거고 자 이렇게 해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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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자 체리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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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만날 수 밖에 없고 확장 자 여기서 확장 자 체리 체리 끝으로 가서 확장 체리 체리 안 그 갇히게 탁 위로 그 고정시켜놨죠 여기서 여기서 확장 확장 위로 올려 올려 ok 체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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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확장 확장 아 딸기가 확장되면 안되니까 밀어줘요 밀어줘요 자 포도정도 되면 안들어가거든요 웬만하면 안들어가 포도정도 되면 확장 자 확장 체리는 똥구멍 넓히는데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틈에다 놓으면은 그냥 쑥 들어가요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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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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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 확장 똥구멍 뚫린다 아 괜찮아 크게 들어가면 괜찮아 크게 들어가면 크게 벌어주면 괜찮아요 오케이 자 미세 컨트롤러 오케이 여기서 이제 포도로 눌러주면 포도로 포도로 꾹꾹 눌러주면 명절 음식으로 꾹꾹 눌러주면 꾹꾹 눌러주면 천천히 가 하다보면 돼 저런거는 아 뭐야 창티러 이거 이게 포도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감귤이 돼야 되는데 아래가 쉽게 안되는거에요 이거는 하나의 감귤이 돼야되는데 굶척 굶척 가둬 그냥 자 안에서 꾹꾹 눌러서 안에서 발효되게 눌러 발효되게 눌러 자 포도로 만들어주고 굶척 왜 안 눌러지냐 눌러줘 그만 뚫려 뚫리라고 굶척 이렇게 누르는데 안 돼? 굶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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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과실주들 저저저저 포도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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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닝케어 퍼닝케어 와 덴큐 와 덴큐 와 덴큐 만나죠? 만나죠? 오케이 여기서 터뜨려 그럼 이제 흩어지죠 자, 저기는 제가 봤을 때는 체리가 나오면 똥구멍 뚫을 수 있어요 아, 못 뚫는다 버리고 가자 복숭아를 여기서 하나 다 만들까? 이 침투력이 진짜.. 체리의 침투력은 대단한데? 안녕하세요, 똥구멍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시죠 예, 한번 해보시죠 이번 판도 글렀구만 자,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버닝케어 버닝케어 와 덴큐 와 덴큐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빌어먹을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망무새 그만 망무새 그만 여기서 똥구멍 집어넣으면 만날 거야 자, 투입 닫기를 체리에 딸기까지 올려놓으면? 닫혀, 너에게 닫기를 이게 똥구멍 박사님 이게 똥구멍 박사님입니다 자, 똥구멍 연구 끝 체리의 침투력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망했다고 생각했죠 자, 오케이 솟아오르고 눌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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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줘 발효, 발효, 오케이 자, 발효, 발효 그리고 여기 충분히 이 지역 체리로 뚫릴 것 같거든? 권위자 입장으로 봤을 때? 입장에서 봤을 때? 아, 미치다 왜 자꾸 이렇게 할까? 왜 이걸 왜 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나쁘지 않아 끝에, 끝에 딸기를 하고 여기를 똥구멍으로 뚫는 게 나아 이게 나아 어, 이렇게 움직인다 장운동 시작된다 장운동 장운동 시작된다 그죠 이쪽 누르면 될 것 같은데 이쪽 장운동 장운동 시작된다 장운동 시작된다 장운동 시작한다 아, 이거 지금 여기 합치면은 숙변 생기거든요 저 포도를 어떻게, 저 포도시치를 어떻게든 해야되는데 포도시치를 하려면 딸기 시치를 포도시치랑 합쳐져야되는데 자, 나왔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탐사대 자연이 만든 대장내시경 자연이 만든 대장내시경 아, 장운동이 저게 갈라버렸네 숙변이 되어버렸네 어떡하냐 일단, 일단 시도 장운동 어... 근데 답이 없다 이거 만들어야겠다 아 밀어내? 장운동? 아 아 아 아 아 숙변시치 아 저, 저 지금 아래 장운동 일어나죠 저 체리 안에 투입만 해가지고 장운동 시키면 진짜 좋은데 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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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됐다 장운동 장운동 저 체리가 끝으로 갔어 장운동으로 다 이거 예상했던 바.. 방향이거든요 집어넣고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기회 왔다 기회 왔다 자, 여기 체리로 이제 하하... 이거 딸기로 만드는 게 좋은데 딸기로 만드지 짱 침투력은 그냥 저걸로 쓰자 구입 수빈 습벌 나 이거 합쳐버리면 딸기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이거 사과만들면 똥구멍이 막히는데? 100% 막히는데? 어쩔 수 없이 키워서 다시 틈을 만들자 틈을 만들자 자 저건 체리로 뚫을 수 있습니다 장운동 시작했다 장운동 장운동 시작했다 이거 여기다 놓으면 밀려가지고 자 여기서 체리로 뚫습니다 뚫린다 뚫린다 체리 닿았다 오케이 체리 닿았고 체리가 이제 저게 하나만 더 들어가잖아요?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안에 숙변이 다 제거돼요 체리 하나 나왔다 체리 나왔다 여기다 놓으면 안 밀리겠지? 이거 하나 포기하고 일단 안 포기하고 싶으면 이건데 왼쪽으로 안 떨어질거면 여기가 맞거든? 손실 나 흥 악 오케이 뒤졌다 제대로 숙변 쪼여 빵 제발 화학작용 만나면 줄 다 되는데 진짜 다 되는데 아 제발 화학작용 여기서 밀자 여기서 밀어가지고 화학작용 된다 화학작용 화학작용 만난다 빵빵빵 아 숙변제거 숙변제거 완료 빵빵 빵 그리고 포도는 저걸로 화학작용하고 이건 체리로도 뚫리거든요 딸기로도 딸기를 뚫어 안에 커지게 해야 만나면서 안에 숙변이 사라져요 자 이거 빵빵 화학작용 빵 아 이거 눌러줘야겠네 딸기부터 뚫었어야 되는데 포도로 뚫어가지고 이게 급하니까 그래 마음이 급하니까 딸기부터 뚫어야 되는데 체리로 이렇게 하면 닿을까 저 끝에 제일 아래에 있는 체리한테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해서 뚫자 이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하면 이게 돌동돼요 돌동돼 장운동 장운동 시작되는데 저걸 꾹꾹 눌러줘야되는데 저걸 꾹꾹 눌러줘야되는데 돌겠네 진짜 서순 왜이래 이렇게 하자 이거 눌러줄게요 그냥 이거 눌러주는게 맞아요 딴거 괜히 포도 때문에 막히면 장운동 시작했다 만난다 만난다 눌러 만났다 만났다 장운동 발효 이게 장운동이지 딸기가 들어가버렸네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차근차근 갈게요 이건 차근차근 가는게 맞구요 여기는 이제 체리의 침투력으로 어떻게 해보고 자 연쇄작용 자 안에서부터 밀어내야 되니까 여기다 놓자 여기다 놓자 여기에다 놓자 OK 여기다 놓자 이제 이렇게 이런라 체리.. 이거는 딸기로 하면 안되고 아 이거 안 뚫려. 이건 무조건 안 뚫리는데 쌓이기 위에 올려 그냥 와 근데 체리 침투력 미쳤다 올려 올려 와 저 메론이 뜰 정도야 이 침투력 경이로워 경이로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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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체리로 뚫을 수 있나요? 그러면 따라라락 되는데 진짜 공개 체리로 뚫을 수만 있다면 아 뭐야 왜 이렇게 돼 아 저 딸기가 들어가가지고 포도로 확장될까요? 포도로 확장 안될 것 같은데 딸기부터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집어넣어 왜냐면 저기 옆에 뚫리면은 아래에 화학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두따다따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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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작용 화학작용 어떻게 하지? 완전 숙변이 되어버렸네 여기서 파인애플을 만들어? 뒤집는 소시자 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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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뚫어야 돼? 로제 차를 여기다 끼워넣고 빵빵 안되네 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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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 부풀어 오른다 가스 찬다 내가 원했던 체리 체리 침투 내가 원했던 체리 내가 원했던 체리 만나면서 아 만나 제발 딸기는 딸기끼리 딸기끼리 만나고 제발 소화되고 있는데 오 만난다 만난다 만났다 오케이 만난다 또 만난다 저것끼리 만난다 오케이 소화 소화된다 소화된다 내가 아까 체리 집어넣은거 포도됐죠 아니 빡 빡 빡 빡 빡 빡빡빡 맛난다. 사과 맛난다. 사과 맛난다. 어디를 쑤셔야 사과가 맛날까? 지금 체리가 두개라서 가운데? 가운데 아닌데? 끝났다. 바로 밥을 먹자. 잘 먹은 게 아니라 밥이 잘 먹었다. 밥이 잘 먹었다. 밥이 잘 먹었다. 밥은 잘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밥이 잘 먹었다. 밥이 잘 먹었다. 또 소화된다. 소화된다. 미쳤다. 팡팡팡. 아 저기 절로 가야되는데. 장운동. 장운동. 누르면서 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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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아씨. 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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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서 소화되면서. 소화만 되면 되는데. 소화가 안되네. 딱 소화만 되면 되는데. 소화만 되면 모든게 끝난대. 그치 소화되고. 저 아래. 저 아래. 사과가 빨리 소화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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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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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리 떨어지고. 하긴 눌러주면서 소화 안되나? 아 잘못났다 아아.. 침투가 안돼 휴..아.. 침투.. 아.. 그 체리의 예리함이 필요한데 아.. 체리의 예리함 일수박은 원래 기본이에요? да.. 한시간의 만듦? 역시 한자리의 계속 떨궈یں 수박 만들어짐? 난 이렇게 숙변 잘했는데 왜 안돼? 종수 11초만에 만들어? 2,100점 신기록 지금 몇시야? 5시? 나 가야되는데 진짜 막판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2,100점 그려둘게? 2,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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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0점 3,100점 체리의 침투력 여기서부터 하자 3,100점 3,100점 아 이것도 똥구멍부터 확장해야겠는데 3,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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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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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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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이거 합쳐지면 안되잖아 숙변 생기잖아 5,100점 4,100점 만약에 체리 늦었어 이젠 못 들른다고 자 보세요 화학작용 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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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결국 저기 아래가 안됐구나 오케이 숙변 당구 깨깨깨 빵 오케이 집어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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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ρι오 10% 눈치 지금 눈치 오케이 오케이 눈치 그게 과일들이 엉엉 하잖아 지금 보면 그죠? 나올 때 엉엉 이러잖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해볼까 그냥? 큰 것끼리 모아볼까? 그냥 합체만 해볼까 합체만? 단순하게? 내가 뭔가를 잊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단순하게 숙면 되든 말든 단순하게 해 그냥 합체 포인이 족족합체 통통통 아 가둬버렸네 네 그니까 아 인제 밀어내고 밀어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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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운동 시작 장운동 시작 오케이 오케이 만나고 오케이 딸기 침투력 아 뭐야 잘못됐다 아 똥꼬마 아 아 아 나 너무 대충한다 침착해 쩐 빰 땅 땅 땅 땅 저 얼굴에서 티나요? 대충하고 한판 대충 한판하고 가야겠다 이런거 티나요? 티난다고요?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왜 티가 나 어? 내가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왜 티가 나냐고 웃기는 놈들이야 거짓말까지? 웃기는 놈들이야 하 개팍도네 진짜 이거 아 제주도야? 하 제주도냐고 아 아우 귤시치 아 왜 또 가뒀지 아무 생각 없이 하냐 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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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만나려면 눌러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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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를 쓰는게 그나마 나은거 같은데요 저는 빰빠밤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아니 부조리해 뭔가 게임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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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집사님, 또 또 또 또 자온도 팡 팡 bol이 stacks돈 팡 음 띠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 디디디디디디 디디디 어우.. 예술로 가네 저 양반.. 어? 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네 디디디디디 디디디디 디디디디 디디디 디디디 빵 빵 빵 빵 0 0 0 0 0 메이플스토리월드는 해보셨나요? 빨간망뚜님 많지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봤어요 안해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뭔재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메이플을 안해봤거든 딱 그 시기 때 메이플을 뭔가 나는 해본 사람이 재미있을 것 같고 안해본 사람은 추억이 없는 사람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아 짜증나네 이거 진짜 빵 밀어넣어 숙변 밀어넣어 빵 오케이 밀어넣어 아 종수 저거 야 어떡하지? 종수 어떻게 해? 아니 저건 닿았다고 해줘야되는거 아냐? 안닿았어요 안닿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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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요 침투하면 돼요 침투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든다 여기를 눌러줘야겠죠? 여기를 누르면 안돼 왜냐 이따가 저 딸기 저 체리같은걸로 눌러야돼 여기를 그렇지 이렇게 눌러야지 공간 오지게 넘네 아 아 장운도 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저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